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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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상 걸어 리상 걸고 리상 걸어 플랜지로 걸어 리상 잘했어 뛰어뒤에 세트 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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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여기 갖고 왔어 갖고 왔어 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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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 야 근데 상금 실화야? 아 에이맨는 왜 치냐? 치눈인가? 야 근데 말이 돼? 1등이 3500만 원이면 한 명에 700만 원이야? 야 그럼 이거 근데 챌린저원들이 요즘에 먹을 그 구종 아니던데 아 너무 길어 이거 뭐야? 제공선 362개. 감사합니다. 에이. 이제 간간이 바뀌었어. 내 롤모델 상윤이 완낭. 지인이네? 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그래 그래 다동이. 아 맞습니까 상윤이. 아 근데 멤버 보니까 그냥 이미 웃은 느낌 나죠 그냥. 아 이거 누가 찾나요? 그냥 멤버 어때? 그냥 퍼즐 맞추다 보니까 딱 맞는 퍼즐. 점수 딱 175죠. 아 딱 175점이다. 그냥 끝나고 나서 에그 킬링이 다 싹 가는 거야. 여기 프로토스 선생님도 계셔 진짜로. 이거 어떤데? 잠깐만 남자는 안 가르친다던데? 어떤.. 난 너 남자로 안 봐 상윤아. 경민 형웅이 댄다 마인드야 지금 막말로. 형 나 태국 갈게. 가자. 리신벤이랑 실력 좀 덮지. 어 카밀벤. 응. 괜찮네. 리신벤. 그리고 뭐 서포터 뭐 벤 해야 되나? 아! 블리치 뭐 블리치 이런 거? 아 네비둬 네비둬. 네비둬? 네비둬고 그러면. 어. 미드 교리오 뭐. 이런 거 벤 해야 되나? 아! 네비둬 그거 개 100% 장담하거든? 구루미 상대로 그런 거 절대 안 해. 무조건 이렐리아. 막 신드라. 그러니까 막 좀. 막 탈론. 오늘 탈론 배웠다고 탈론할 거야? 너 벤 안 해도 돼? 탈레스타?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 여기 팀은 정글벤 해 정글벤. 약간 한남이구만. 한담하는 남자. 아 게임 안 해서는. 응. 누나와 또 풍 들고 가 있어. 무슨 자신감으로 사일런스 밴 안 오냐? 귀엽다. 이거 만약에 안 오면은 그냥 블루 리시 받고 해? 응. 좋다. 아. 왜 이렇게 오나? 아 3명은 일로 들어오고 쓰레시는 일로 오는 거 같은데? 그럼 아래로 빠지면서. 아래로 빠지면서 해야 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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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오리아나도 약간 무빙? 오리아나도 봐줘야 돼. 살짝만. 이거 레오나 먼저 해줘야 돼. 레오나 먼저 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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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줘. 해줘. 됐어. 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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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면서. 하는 거야? 3천에. 급하게 할 필요 없어. 파일도 여기까지 왔거든? 응. 저 그냥 집 갔다 오는 게 맞겠죠? 어 집 갔다 오기 다. 아 그냥 그 조야. 왜 나 집 갔을지? 아 줄게. 줄게. 그냥 줄게. 야 늑대 진짜 갈게. 그거 같고. 바텀. 누구 노플이야? 여진 끌리면 터트리고. 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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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가 집 가. 레오나 집 가. 집 가. 바텀 이거 커버 해줘야 되거든? 킹들 이거 봐줘야 돼. 밥이 돼. 이거 미드 안 봐도 돼? 압박해야 돼. 못 막혀야 돼. 레오나가 먼저 봄에 걸어도 돼. 그냥. 그냥 궁 박아도 돼. 궁 박아도 돼. 거리 안 됨. 살짝 먹게. 살짝만. 괜찮아 괜찮아. 치지마. 뭐야.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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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아래 무빙하고 밀고. 위에 올릴 수도 있다. 이거 올 수도 있다. 오면 봐야 돼. 오면 봐야 돼. 힐 있어. 뒤에 있어. 미니언 있어. 뒤에 미니언 있어. 봐줘. 이거 봐줘. 나 있는 줄 알았어. 우리는. 핀드궁 핀드궁. 이거 극에 미드 있었어. 이거 풀파디인데? 먹어. 나 집 갔다. 나 집 갔다. 미드만 올게. 내려와. 내려와. 나 비풍이야. 이거 먹으면서 와. 말파공 생각하고 말파공. 우리가 치면서 보자. 내가 나래야. 내가 나래야. 레오나 그냥. 그레이브즈한테 최대한. 몽치지 마. 그레이브즈한테 최대한 레오나. 그레이브즈. 지금 레오나 해도 돼. 이거 해도 돼. 지금부터 해도 돼. 보고. 공 쓰면서 가. 괜찮아 괜찮아. 못 맞춰도 돼. 못 맞춰도 돼. 그렇지. 잘했어. 박을 끼 냈어. 박을 끼 냈어. 와. 사일러스 뒤로 왔어. 이거 빼야 돼. 평균이 형 우리. 못 뺄 거 같은데. 죽어 죽어. 아. 아. 떨어져 있어. 떨어져 있어. 타운임시지 말다. 타운임시지 말다. 여기를 지금 들어가자. 우리가 들어가 봐. 레오나 들어가 봐. 레오나부터 레오나부터. 에 건다 건다. 나 애기네 최소원이다. 빠지면서 빠지면서. 말파공. 죽었냐? 본 노 돼. 한번 해볼래. 한번 해볼까. 래온은? 래온은? 나 점프가 없어 오우 알파 미드? 야 래온은? 텔러 봐줄까? 오건 있어? 탑으로 다 뛰어봐 다 와봐 다 와봐 래온 해봐 볼 만하다 볼 만하다 형형 어그로 살짝 끌어보던가 뭐 안되지 살짝 끌긴 했거든 안 된다고 야 하자 그냥 하자 그냥 마늘 버렸드 해봐 어차피 이게 답 없다 이거 야 보이밍 그냥 해봐 야 해봐 해봐 그냥 뭐든 해봐 뭐든 해봐 야 뭐든 해봐 너무 뭉쳐있는거 아니야? 해봐 해봐 물어 이거 어떻게든 물어 물어 괜찮아 천천히 말파궁 어 뭐 안돼 좀 안되긴 했어 빠졌어 졌어 고 고 고 고 고 고 예전에 알지? 설마 헛발 헛배게임 과외 어디가 오려다 알지? 손 풀렸다 손 풀렸다 아 진짜 알잖아 얘들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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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우리 팀 알지? 첫판부터 너무 앞사람은 노즐일 거 알지? 어 맞지 맞지 가자 만흥아 안 돼 이게 런할까? 어 왔어 왔어 얘들아 이겼어 이겼어 이길 수 있거든? 가자 하고 있었어 조금 풀었잖아 오케이 가보자 가보자 가자 유성이면 저거 압박 빡세게 할거거든? 정원 안 들었고 초반에는 좀 텔 복귀하면서 버티다가 6렙 이후로 좀 미드 많이 갱씨름 좋을 듯 어 근데 왜 그래 곧 뛰어 참고 상대 오히려 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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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야 템사 뭐야 템을 왜 안 사 고마워 삽니다 가보자 가보자 고마워 아비 메창 아래에서 편하게 노텔 이걸 또 왔어 아즈르 스격 볼거야? 하하 에텔 이거 보자 나이 봤네 액시 노텔 에시 노텔 에시 노텔 에시 노플 에시 노플 아이스 구름이 영 바로 남이랑 둘이 막아 미쳤따리 일단 미드 아랫무빙 하고 밀고 그냥 바텀 압박 줘 탑 줘야 돼 이러면 바텀 바텀 이거 따위발생각 굴리베어 나 궁이 19초 생각만 해봐 이번 웨이브 밀면 가능해 천천히 궁 쓰고 뭐하냐 아 닿긴 했는데 쏘리 살짝 급했다 몽컵 날줄 알아 아지로 여기야 W가 좀 시야가 아예 없어서 이거 아지로 집 갔다 미드로 뛰거든 아니 나 세트 바텀 일단 아 이거 그럼 이거 미드 따위부도 돼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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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약 절약 리산 이거 봐줘야 돼 온다 온다 애쉬공 여기다 쓸 거 애쉬공 미드 탈탈게 이거 애쉬공 여기다 쓸 거야 아니 치면서 들어올 때 보자 들어올 때 아 들어올 때 보자 아 올 거야 얘네 와치면 와야 돼 애쉬공 쓸 거야 애쉬공 피해 야 왜 안들어 들어갔어 먹어봐 스마 써봐 일단 애쉬 농웅이야 외매한데 별로 안 좋다 빠지면서 봐야 돼 아우 씨 너무 안 좋은데 파이크 여기 돌았다 성인형 아 나 죽었는데 파이크 때려 봐 아디르 탁 아디르 뒤로 올 수도 있고 세트 뒤로 돌면 이거 볼베아 마크해주고 미드 미드 타워 좀 봐봐 안모빙 안 문개해줘 볼베 살짝 안모빙 해줘 여긴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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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터 세트 부터 형 궁 써 궁 써 궁 써야 돼 아휴 빠지면서 들어올 수도 있고 아디르 소스 조심해 소스 들어온다 아디르부터 아디르부터 나이스 미신 노궁 쭉 봐도 돼 뭐야 이거 손잡다 나이스 앞에부터 앞에부터 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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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돼 해도 돼 이겨 이겨 어 쭉 해봐 쭉 해봐 안 돼 플렉스 없다 이것만 깨고 정비하자 자 1 1 1 아 아 이거 나이스 나이스 아 아 바로 갈 수도 있겠다 얘들아 와인드 미드 힘싸움 해봐 내가 뚫어줘야 돼 내가 뚫어줘야 돼 아질은 이제 갑니까 근데 나도 녹을 수도 있다 지금부터 해도 돼 리상 이런 거 걸어도 돼 바로 가줘야 돼 가빈 봐봐 여기 걸자 걸자 리상 걸자 자 풀도 없을까 생각해 아질은 아질은 아질 노플 아질 노플 헤헤 다 죽여 다 죽여 이겨 이겨 이겼어 잡아줘 파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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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파이크 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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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아 됐어 됐어 바로 먹어 먹고 바로 빼야 돼 용 줘야 돼 아 아질은 태어났다 이거 그냥 쳐줘야 돼 먹었어 내가 먹었어 아질은 마크해 봐 아질은 마크해 봐 마크가 안될 것 같아 자 어 마나 있네 리상 나이스 나이스 여기까지 여기까지 아 다행이다 집 갔다가 투텔 타면 여기까지 막을 것 같긴 한데 어 미드에 투텔 타자 미드에 투텔 타자 리상은 바텀에 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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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바텀에 타라고? 어 바텀에 타봐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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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니아랑 그 다 있잖아 어 다 있어 나도 살짝 봐줄게 그냥 가서 어그로 끌어 어그로 끌어 그냥 바로 너한테 공 쓰는 식으로 그냥 걸어 리상 가 여기가 먹었어 여기가 싸우도 돼 싸우도 돼 리상 걸어봐 빠지면서 해 빠지면서 넌 바로 걸면 안 돼 빠지면서 일로 빠져 왼쪽으로 빠지면서 해 아레나 자기한테 궁 하고 조니아 쓸 생각하고 궁 조니아 나이스 잘했어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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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쪽 가면 돼 자 마텀 가자 마텀 에시 에시 노플 에시 노플 에시 노플 다른 스킬 에시 다 쏘리라 에시 현재 치면 돼 이겼어 이겼어 ㅈ訂閱 이겨 그래도 이겼어 나이스 뒤에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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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지면서 나이스 W 쓴다 WP하고 나이스 볼벨 Lc까지 잡으면 되겠다 Lc까지 상균이 형이 나이스 이쪽 밀면 돼 Lc 궁이 맞네 이게? 나이스 빠키면 하니까 좀 시시하긴 하네 아 이러면 재미가 없잖아 힘 조금 주니까 좀 재미없긴 하다 정글만 교체하면 딱 되겠다 정글만 교체하면 딱 되겠다 그냥 궁 써 그냥 타워에다 궁 써고 리산이 그냥 플래시로 걸어 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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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산 걸어 리산 걸고 리산 걸어 플래시로 걸어 리산 잘했어 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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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여기 갖고 왔어 갖고 왔어 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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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드 겸다 먹어야 돼 나이스 벤타 뀌 뀌 뀌 뀌 죽여나 죽여나 그냥 쉽잖아 파괴면 쉬워서 하난 거야 쉬워서 아아 아아 아 좋았다 없네 아 마토야 잘했다 볼벨 아 마토 볼벨 좋았다 나이스 아 하지마 하지마 아 경민이었구나 아 쏘리 쏘리 아 쏘리 아 쏘리 아 아 아 숱다 꾹꾹꾹꾹 오빠 나 다음판 다크도 보여줄게 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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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